희망의 끈 붕어빵 먹고 싶다 저거 보니까 너무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? 붕어빵 같아 그런 말 하면 안 돼? 계속 생각나요 어질리피쉬 어질리피쉬 저기 있는 분들은 김세정님 봤겠지? 아쉽게 부럽다 제2의 김세정이 나오는 거 아냐? 갓세정 나도 갓단일이 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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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비주얼 장례인이야 뭔가 발라드 잘 부를 것 같아 멋있어 그분도 해보셨는데 그 빅스의 엠 노래가 너무 기대돼 노래 진짜 잘할 것 같아 다음을 더 잘 알아주시고 진짜 신뢰